KB의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일단은 51010 혹은 181위부터 365일 최초로 만든 자 그럼 3월달 주의깊게 한번 보실까요? 51010 아실거에요 6년부터 10년까지 입원수술을 안아왔으면 38%까지 저렴한 51010 원조였죠 중증 간편을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3월 보장, 가격, 최강, KB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월은 I49 기타 부족맥이 처오배까지 어린이 보험, 청소년 보험이죠 4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15세부터 40세까지 2대 진단, 13대 납입 면제 어른이, 성인 보험, 종합 어른이 보험에서도 역시 1등이고요 두 번째는 ENO 유병자 보험이에요 인인식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유병자 상품 최저로 인해서 일단 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76세에서 90세까지 간병 보장도 매우 좋고 거기다가 681개의 경증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KB 상해치료비죠 상해신납품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이에요 통합, 상해진단비 약간 메르치를 쫓아있죠 경증 5만원, 중증증 50만원, 중증 500만원 그래서 1급 60세 이하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보장, 최적의 보험료죠 3월 영업 전략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변동에는 최대 29% 저렴한 오텐테닌 최고고 비급여 항암, 표적항암 이건 DB조차 있네요 DB처럼 나오고 1인실 365일 업셀링, 수수비까지 1인실 2번인데 누가 365일까지 2번에 이거는 에바 참치입니다 40세부터 I49 초 500만원 내열강 활성 진단비도 DB처럼 똑같이 된다 1인실 1당은 KB만 가능한 보장과 함께 KB만 가능한 보장이에요 비급여, 표적항암 최대 1억 5천까지 365일 업셀링도 가능하고 자율 종수비가 1종부터 3종만 쏙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최저 보험료도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90세까지 합산 6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타산은 315, 325, 335는 중중 하지만 215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335처럼 보험료는 335, 그 다음에 고지상은 215라는 겁니다 초간편 비급여, 표적항 8천만원 1인실 고지는 215로 하고 보험료는 235로 매우 저렴하게 그리고 다보상되죠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그래서 업계 최대 이거는 메리치랑 거의 비슷해요 업계 최대 9개 부위 경쟁사는 7개 자부상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경증 5만원 중증 50만원 중증 5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15세부터 80세까지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가입 최적기 KB는 3월 포인트는요 3월 꼭 가입해야 하는 KB 굿이에요 일단은 종합유병자가 최저 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 정말 이거는 최저 보험료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49 초 500만원 그래서 가입 연령이 40세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비급여 표적 시인 비급여 8천만원 합사해서 1억 5천까지 가입이 되고 간편 보장 업셀링 간병인 사용이 181에서 365일까지 보장이 늘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상품이에요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3월 1시고요 한도 우대 경증도 5만원까지 하루 8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51010 더 좋아졌죠 여기 다 아들 아시겠지만 최대 건강이 29%까지 저렴하고 내열과 활성 진단시 나비면제 최고의 심장질환 구조 운영 181에서 365일까지 일당이 탑재가 됐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최고의 보험료 일단 비급여 표적함은 8천 이렇게 해서 천만원에다가 표적함은 비급여 합산해서 1억 5천까지 비급여도 아 죄송합니다 부정매 또 I49가 지금 1535세에서부터 5세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I49가 일단은 40세까지는 1500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질병수리비가 어깨 누적이 2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특히 자유종수리비라고 해서 4종은 5조 50 5종은 200만원 재오픈이 되고요 1인시 일당 상급종합병은 1인시 50만원 종합인시 10만원 합의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0세까지는 무조건 51010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 야빠라라라라라라 51010 네 그래서 3월 추천플랜 이렇게 해서 암 내열관 허율성 다 넣어들었어요 부정매 또 넣어들었고 내열관 수두비 세번 맞는 표적항암 질병수리비 30만원 그 다음에 특정 7대 제외 70만원 상급종합병은 50만원 그래서 합의 150까지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자율종수수비인데요 1종이 거의 2,30 2종이 50대잖아요 1종이 200이나 돼요 헐 1종이 200 완전 대박이죠 2종이 얼마에요? 2종은 200까지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3,4,5종은 솔직히 별 볼일이 없지만 3,4,5종은 관여수수리고 보장받기가 힘들죠 질병수수비와 1종,2종이 가장 큰 한도로 가입이 되는 회사가 좋은데 1종에서 200 2종에서 200은 정말 대놓고 그냥 다 준다는 겁니다 1인실 종합병원 10만원까지 되구요 상급종합병원 50만원 합의 60만원까지 요렇게 4만원대 물론 젊고 이런 분도 5만원, 6만원, 7만원대 부담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혜택이 많다 보니까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객님 비싼거 하지마세요 설계사한테 눈택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51010 51010KB같은 경우는 일반은 7만천원 여성은 6만원인데 51010으로 하면 할인이 이렇게 적용받는다 그래서 현대 DB 멜츠 삼성보다도 월등히 여자 남자가 저렴하다는거 압도적인 총 보험료 51010은 1460만 네 그리고 A사는 1600만 그래서 이렇게 1960만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51010이랑 삼성이랑 비교하면 얼마에요? 거의 2100만원 정도 너무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죠 타사 가입자도 업셀로 이제 만원은 가능해요 원하는 얻은 것을 3월에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래서 3월 얻기 한도는 상급종합병원 1인시 60 종합병원 30만원 질병수습이 200까지 어우 한도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죠? 이건 정말 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타사 상급병원 40만원 20만원 종합 이렇게도 가입이 되구요 1인시 상급병원은 기가입자 40만원 KB 업셀링이 20 60까지 되고 기가입자가 20만원 있으면 업셀링 10만원에서 30까지 그래서 합의 2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습이 질병수습이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그래서 200까지죠 이걸 약간 좀 딥이 쫓아온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종합병원 1인시 10만원 상해 질병 60일 20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해 질병 3만원 종합병원 2만원 간병이 사용 일단 만원 이런식으로 한도가 좀 적긴 졌지만 그래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네 3월 중증 간편플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지사항이 3.15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 2번 소견 수술 소견 재검사 중간에 1은 2번 수술만 보는데요 중간에 1을 2번 수술만 보는게 보험료는 3.35처럼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수술했어도 3.15다 보니까 고지 안해도 되고 나중에 3.35로 변형이 돼서 이제는 고지사항은 3.15인데 보험료는 3.35처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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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년만 물어보는 보험료는 2.35예요 3월이 가장 최적기 녹치지 말아야 중증 간편플랜이에요 2.15 고지로 2.35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경증진화 544개 운영은 직접 운수하고 있습니다 60세까지는 I49 1000만원 65세 내열관 심혈관 2대 진단비 2000만원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죠 자 3월 가입 최적기 예요 다시 없을 중증 간편플랜 3월도 추천해드리는 플랜으로 저 보험망이 3일 2번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거의 다 안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네 고지하고 2.35의 가격과 보장으로 똑같이 가입합니다 고지상은 2.15 고지상은 이런식으로 그전부터 많이 홍보해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부정매질환 네 여기서 보시면 천만원 심장질환 천만원이죠 네 이거 I47 48이에요 위에가 I49 네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유환병원 2만원 간호간병 7만원 독과 항암바이러스도 20만원 네 요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거의 보험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6세서부터 90세까지 90세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가입이 가능하다 1인실 60만원 질병수수비 100만원 181일 10만원 간병인 요렇게 해서 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심장 간만하이프 질병수수비 뭐 질병수수비 여러개 있죠 1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요렇게 해서 거의 100만원까지 상인수수비는 20만원 50만원 요렇게 있다 이런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보험료가 70세 80세가 거의 2만원대 남성이 여성은 더 저렴하죠 좀전에 간병인 4월당은 여성분들이 더 비쌌는데 오히려 질병은 남성이 더 비싸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심장 보장도 없애린 3월에 제적기에요 날씨가 따뜻해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될거는 역시 심정지 심장질환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심장질환 환자수가 겨울보다 더 많아 환적이 가장 지금 위험합니다 특히 255 무예질환 20년남 100세만기 해도 일단 이 부분들 보면 I49 1000만원 심장질환 1000만원 나머지 50만원 60만원 가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60세까지 남성은 뭐 한 25,000원대 여성은 2만원대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호 슬기롭게 타사 가입도 없애린이 되기 때문에 뭐 상급병원 예 20만원 종합병원 10만원 질수 종합 이렇게서도 거의 순차적으로 해서 100만원까지 181회부터 간병사용일당 15만원 간호간병 7만원 요런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질병수습이 최대 140만원 20 40 90 90 140 140까지 되죠 140 네 최대 140까지 가입이 되구요 그거 말고도 상해랑 여러가지 수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거의 40대에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KB도 지금 3월달 잔뜩 기대하면 될 것 같고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머리 어깨 모름 네 이거는 예전에 그 멜치 처음에 나왔죠 신규담보가 탕사 최초로 탑재가 됐어요 자동차 사고 구급 족저근만염 다리 주요다리 근육병 근육염 주요 팔근 근육염증 외산성 스트레스 이런걸로 인해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넘어가도록 하구요 다치면 보상받는 상해보험 한도우대 3월달까지는 발목염자 김장 연도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발목연자도 중요하지만 매년 100만원 100만명 이상 경칭상에도 이제 KB로 하루에 8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만원 여기 2만원 8만원이죠 8만원 이렇게 가입해도 15세 40세 45세 거의 12000원대 손해보험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0명정도 보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시면 딱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급여 좀전에 설명드렸어요 급여 비급여 7천만원 비급여 8천만원 합의 1억 5천까지 보장이 된다는거 기존에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던 재진단비도 약 60%정도 저렴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수드비 항암 항암방사선도 매년 1회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암수드비 항암약물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이런것도 최초 1회 연간 1회로 준비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 유병자 신재진단비 물레 네 이건 뭘까요 암환자 수준은 증가하고 있죠 20년도 비 21년도가 약 2만 7천명 암 남의 일하고 생각하면 안돼요 미리 보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거죠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상승이 되고 있구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재발과 전이 암의 위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그래서 신재진담 진단비죠 천만원 그래서 기존에 암에 걸렸다가 기왕력 그 다음에 고지상인 포합이 안되서 간편보험 가입하다가 다른 부위나 재발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천만원 또 일시금으로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좋구요 뭐 여기도 펫보험이네요 요즘 펫이 대생가봐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